야, 얼마나 좋고 있어? 야, 얼마나 좋고 있어? 언니 말기로 나왔는데? 아, 너무하다. 미치겠어. 짜증나 봐. 우와, 너무 잤어. 축구 안 좋아하신다면서요. 가뿐지 넘어가고 있어. 갑자기. 뭐야, 이거. 왜 거기 있잖아. 뭐야, 뭐야. 파울. 나 진짜, 진짜 재밌었어. 그렇게 딱히 없대? 그렇게 딱히 없대? 제대로 해봐. 아, 왜 이렇게. 파울 아니야. 야, 여기 신파가 없는갑다. 멍어제도 피스를 안 불어. 왜 나갔어? 오늘 신입 부를 건데. 아, 진짜 못뻔했어. 아, 진짜 떴어. 아, 시간 끌지 말고 해라. 아, 왜 안와. 만들어 봐. 너도 못 bırak겠어. 너도 못 내로겠어? 아아 아 한포를 더 넣었다 아 한포도 못 넣었어 아 왜 이렇게 못 넣냐고 왜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그것밖에 못하겠어? 스트레스 풀덩하는데 스트레스 받았어 미치겠는데? 그러니까 아 빨리 가자 아 이미 시간 다 됐네? 야 더 됐다